오늘 호스트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김유희입니다. 오늘 우리 애터미의 모든 미팅에는 애터미의 사훈을 외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피커를 해제해 주시고 사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훈 시작하면 얍 해주시고 다 함께 시작하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훈 준비! 사훈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꿈에 가며 겸손히 생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배울 때요. 첫 화면에 띄워주는 글이 있죠. 눈 높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 그 어떤 분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노력에 대비해서 결과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게 노력을 덜했느냐 그래서 더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노력을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터미에 맞지 않는 잘못된 노력을 하면 그 노력 자체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학 박사 성공학의 대가이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자 이번에 총장 아주 따끈따끈한 총장님 되셨죠. 저희 바로 직계 스폰사님이셔요.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노력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고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눈덮임, 먼저 걸어간 그 발자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이준석 본부장님은 원래 기아자동차에 계셨습니다. 기아자동차에 계셨고 저를 만났을 때는 무려 네 가지의 직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실 때마다 하나, 두 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더라고요. 영어학원 원장하던 것도 적고. 지금 마지막 하나 가지고 계신 거는 십몇 년간 잠실 롯데 앞에서 아주 큰 스시집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클라이언트랑 스시를 먹으면서 우리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총장님이 된 그 걸음에 대해서 상담, 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방출해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귀를 조금 열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준석 총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준석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얼마스터 이준석입니다. 우리 멋지게 우리 김유희 국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저도 김유희 국장님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사업을 지나서 뵀어요. 뵀는데 저분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CPP, 그러니까 직업 컨설턴트를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그분하고 호흡 잘 맞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우리 김유희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아요. 연말인데 아마 다들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은 보낸 시간도 있겠지만 올해 한 해를 2020년을 점검하는 시간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대달아 보면서 제가 올해 정말 잘했던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이 무슨 일인지. 그럼 내가 내년에 바꿔야 될 게 어떤 일인지 몇 가지 점검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업을 정신없이 해왔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왔고 하지만 아마 도착하는 시간은 다 똑같을 겁니다. 본인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얼마나 본인이 성실하게 투자했느냐가 그거하고 결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강의 전에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별로 미련을 안 가져요. 제가 애터미에서 사업에 10년을 냈고 5년을 냈고 1년을 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제 남은 인생이 내년에 있을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관심사항을 미래에 갖는 게 내 남은 인생이 거기에 있을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올해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정비하면서 올해까지 조금 못 당한 게 있다면 내년에 크게 성장될 겁니다. 그리고 박강을 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두 직급 이상 성장에 크게 당신부터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상담복제 시스템 강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점검하고 내년을 좀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전체 지난주까지 저보다 선배님들께서 많은 시스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복제 부분이 실제로 사업 부분에서는 제일 난해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군가한테 우리 밖에 나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전문 상담과 사격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상담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가장 해야 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담 부분이고 상대방이 그냥 고충을 들어주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상담이란 말을 일반 밖에서 누구도 쉽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들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애로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해 성사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상담받는 거라든가 저희 업무한테 상담받는 게 아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서로 얘기 주고받는 거겠지만 또 다른 기피로 따지면 사업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노하우도 필요하고 스킬도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되면서 로얄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제 파트너분들하고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감히 저도 상담이란 말을 얘기를 못하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도 있지만 조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상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사업자들께서 꼭 업라인들하고 상담도 해가고 또 하나 나중에 내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런 상담에 대해서 스킬이라든가 상담에 대해서 준비해 대가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화면 공유해 볼게요. 잠시만요.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려고요.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대부분이 오리로 보이시죠? 혹시 오리로 안 보이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오리로 안 보이신 분. 우리 김진희 국장님 손 드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드리는 게 똑같은 애터미를 가지고 어떤 분은 큰 사업이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작은 사업이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소비자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리를 보지 말고 토끼를 한 번 보세요.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은 오리로 보고 어떤 분은 토끼로 보고 어떤 분은 애터미를 작은 사업으로 보고 어떤 분은 큰 사업으로 보고 애터미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분의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의 미래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큰 사업으로 보시고 오늘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 복제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데 뒤에 들어가 볼게요. 조금 제가 상담에 대해서 실제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게요. 상담의 의미가.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한 번 읽어볼게요. 카운슬러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이해시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이다. 상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모든 행동 변화나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상담은 자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 계획, 문제 해결, 의사결정, 환경적 압력에 대한 대응, 일상 행동 습관 등에 중점을 둔다.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갖다 놓은 게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스킬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첫 번째, 반드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오면 너무 많이 가르치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담 부분이 누군가 상담하는 데는 전적으로 내담자에게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주고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늘 해왔듯이 스폰서가 파트너의 잔소리하고 이런 경우로 많이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음 상담이 안 이루어지죠. 조금 사업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상담은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상태 좋은 업라인 스폰서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형제라인도 아니고요. 제3자도 아니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정말 이 사업에 직결되어 있는 부모님하고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거든 이 사업과 가장 얽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상태 좋다는 얘기는 정말 시스템이 플러그인되어 있고 사업을 성장하고 있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범이 되게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스폰서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 내 사업을 지름길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상담하면서 스폰서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 지금 실내사키 하는 사람 몇 명 정도 되세요?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파트너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몇 명 정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겠죠. 지금 사업 설명한 후 후속 조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툴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니 상담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들을 만난 사람이 그분이 소비자인지 아니면 작은 사업자 그릇인지 아니면 정말 큰 사업자인지 이 사업자들은 우리가 팔로우를 통해서 사업자를 발굴해가는 과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 시에 그분들이 상담을 해오면 상담자가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뭔가 저한테 본인이 이미 결정을 하고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폰서님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군가한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결정을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스폰서님한테 의결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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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했으니까 스폰서님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그 확인을 받으려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누군가 상담을 그분이 제안했을 때 판단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이분이 뭔가 결정하고 확인하려고 왔는지 두 번째는 이분이 정말 스폰서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왔는지 그걸 들어가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일본 경우도 많이 해갖고 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꾸려고 그러죠. 이분이 뭔가 자기 얘기를 와서 결정하고 와서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사소통의 애로사항들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스폰서의 상담으로 받을 때는 일단은 조금 표현이 내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스폰서의 의견을 들으러 왜 그러냐면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상태 좋은 업라인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의견보다는 체제한 스폰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스폰서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상담하는 거가 가장 건설적이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상담 내용입니다. 거기다 보면 정말 지적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의견을 존중하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와서 자기네기를 주장하려고 오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갖다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줄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젊은 분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럼 살아온 연륜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네는 독자적인 결정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그게 굳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지적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해야 되냐면 상담 후에 내담자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최선의 상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칭찬과 격려거든요. 그래야 와서 또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고 하는데 뭔가 찝찝하다. 내가 이런 의견을 가져갔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그럼 그 다음부터 상담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뭔가 스폰서가 상담하러 갔는데 저한테 많은 얘기를 지적하고 이런 방향을 하면 그 다음부터 스폰서로부터 전화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표현 스폰서로 전화오는 게 가슴이 두근거려죠. 또 지적당할까 봐서. 그런데 사연이 이런 많은 우리를 범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거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에 또 상담해야지. 우리 스폰서랑 이런 게 가장 좋은 상담이거든요. 우리 스폰서하고 상담 항상 기분이 좋아. 그냥 잘했대. 칭찬해 주고. 그래서 이게 상담이 많은 내공도 필요하고 스킬도 필요하고 상대방 얘기도 경청도 해야 되고 들어가면서 질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상담 스킬이거든요. 성장돼 가면서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해해 주고 상담해 가느냐. 아까 4번 가장 중요한 게 내 스폰서고 상담하고 나오면 딱 지나고 다음번에 또 상담해야지. 그런 느낌을 갖고 이 사업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스폰서 믿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상담이 최고의 상담입니다. 상담이 여러 가지들 테크닉,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인정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상담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린 시스템 강의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초대는 어떻게 해라. 사업 설문 어떻게 해라. 팔로우는 어떻게 해라. 거기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상담 보고는 항상 원하는 게 내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신 두 가지 정말 내담자가 결정하고 왔는지 아니면 스폰서의 의견을 반영하러 왔는지 그런 걸 듣지만 그래도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정말 상담입니다. 또 하나 이 상담이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공 열쇠거든요. 누군가 방향을 지시해 주니까 상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88도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1차선, 2차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길이 막혀. 그럼 그걸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상공에서 보는 분 있죠. 위에서 보는 분. 1차선, 2차선 상공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잠실에서 가다 보니까 1차선이 뚫려 있어. 가다가 2차선을 바꿨어요. 그런데 앞에서 위에서 보는 분이 그러죠. 그냥 그걸 바꾸지 마시고 그 차선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이니까 차선 바꿔가는 게 빠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경험을 했던 분이 앞에 가서 가면서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좋은 게 좋은 이유가 내가 경험이 없지만 누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을 빌려서 내 경험을 거기다 더해서 또 다음 사람한테 경험을 전달해 주니까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운셀링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상태가 좋고 정말 내 성공을 꼭 바라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사업자는 월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카운셀링이 필요하다. 원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주민한 환경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전화상담도 좋으니까 평가받고 서로 이렇게 지침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계속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다시 팔팔도로를 가는데 누군가 상공에서 보는 분이 계속 가이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각하시고 항상 누군가한테 상관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이 사업에 성장되는데 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수는 꼭 필요해요. 누구나 다 경험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실수가 없는 거라면 실수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다른 사업은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면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건 없으니까 마음껏 하시면서 실수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내 다음 사람을 안내하는 거니까 그리고 카운셀링을 받을 때는 당연히 자리 준비해 갖고 가야 되겠죠. 내급표 신규 멤버 액티브 사업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거에 위주로 해야 된다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담자는 스폰서에 경청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더 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혹시 제가 제 그룹 성장이나 리더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조언을 구해가면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상호 같은 팀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가이드하는 게 중요한 상담의 원칙입니다. 내가 상담을 구체적으로 내용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 정말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업 전달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사람이 없다. 말을 못한다.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누구나 명단 2, 30명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사람을 알고 있는 약간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 저희는 바이너리잖아요. 두 줄이잖아요. 두, 세 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사람을 알고 있는 약간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누구나 명단 2, 30명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지칭한테 그분한테 얘기하죠. 정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제일 문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가장 그분이 돕고 싶은 분이 누군지? 그렇게 하다 보면 2, 30명은 금방 적어지는 거거든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없다고 누군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런 그분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말 야망이 있는 사람. 그거는 명단 작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누가 있는지. 당신 주변에도 누가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지. 상담 일찍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주면서 그분 인맥을 파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또 상담 얘기하다 보면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등록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등록돼 있더라도 주변의 사람이.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면 사업의 비전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사업의 비전을 느끼면 어떻게든 사업 다 정말 많습니다. 누구 말로 그렇죠? 그냥 발에 채이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등록할 사람이라고. 바뀌는 거면 정말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재경신이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분이 등록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업 비전을 아직 못 느꼈기 때문일 거라고 대부분 판단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우리 그룹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회원 가입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나마 본인 점검이 우리 가장 확실하거든요. 내가 제품을 쓰지 않고 있으면 실제로 이런 제품에 대한 지식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 전체들이 대부분 제품을 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거죠. 제 파트너가 저한테 상담했을 때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등록한 사람이 없다고 등록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사람 많이 가입된 매출이 안 오른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럼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안 커진다고 이거는 본인 시스템에 붙지도 않고 미팅이 안 나오고 아마 파트너들이 미팅이 없어서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조직이 안 커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없는 경우 등록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 아 사람만 가입하면 뭐하냐고 매출이 안 내는데 그리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조직이 안 커지냐고 이런 많은 얘기들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본인 스스로 점검도 하고 내 파트너를 이런 쪽으로 안내하는데 아 이분이 조직이 안 커지면 시스템에 좀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요즘 워낙 뭐 그룹별 미팅뿐만 아니고 본사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 활용하다 보면 아마 거기서 누군가 제가 얘기 안 해도 거기서만 뭔가 핫버튼이 찾아지면서 성장될 겁니다. 제가 신뢰 사키러다 보면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상담 스킬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누군가 그분이 오면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그분이 한 신뢰 사키를 10명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10명 정도 하고 계신 사람 중에서 찾아보라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6명 정도는 됩니다. 다 있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누군가 신뢰 사키를 하고 계잖아요. 만나면서.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돈에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인정욕구가 있는지 여행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6명 정도는 대부분의 이유가 있는데 나머지 한 4명 정도는 40%는 난 그 관심이 없다는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소비자로 내려가세요. 이런 분들을 갖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보통 통상 제 파트너가 10명 정도 신뢰 사키를 하고 있으면 6명 정도는 그분의 이유가 있는 분이고 4명 정도는 소비자로 이렇게 안내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4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설명하는 거거든요. 쇼더플린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보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못 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을 해버린 겁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가 그럼 당신이 누군가 사업 설명 중에서 파는 것 같은 의미를 강하게 그분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사업 설명 중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나는 못 팔아서 이 사업은 못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내가 사업 설명하는 중에서 판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가지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 할 것 같다. 그럼 조금 전에 아까 지칭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약간의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아는 사람은 약간의 몇 명만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업 설명하는 중에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불확실하게 정보가 전달이 됐지 않았나 내 파트너도 그런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을 못 한다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내 파트너가 밖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걸 제품을 못 팔 것 같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못하겠다. 말을 못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은연 중에 내가 이 파트너께서 밖에 가서 일을 하는 중에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는 사업 설명을 내가 와서 내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본인 스스로도 내 사업 설명에서 뭔가 이렇게 셀 개념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느낌으로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 알아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일상적인 게 있잖아요. 늘 우리 이런 접하면 그 내용을 갖습니다. 난 못 판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말을 못 한다. 대부분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상대방이 느끼지 않게끔 어떻게 가이드하고 내가 사업 설명 하는지가 실제 경험과 경륜이 쌓여가면 아마 최대가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 한 10명 중에서 1, 2명 정도가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통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께서 아직 사업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숫자가 아마 저희는 평균이 법치라고 얘기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저희 주사위가 6면체잖아요. 한 3번, 4번 던지면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10번 던지면 평균 숫자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사위를 갖다가 100번 이상 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평균 숫자가 나옵니다. 100번 던지잖아요. 그럼 최소한 1번, 2번, 15번 이상 나오는 게 평균 숫자예요. 누구나 이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안 나왔다면 그 숫자가 안 맞춰진 거예요. 이 사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업자가 보통 10%에서 20% 나오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얘기하거든요. 아니, 난 10명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런데 100명을 10명이 나와요. 그게 평균 숫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평균의 법칙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상담자께서 해주고 저희 강의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또 상담은 아까 얘기했으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고의 상담은 상담 후 나 열심히 해야지 그 느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담으로 건네 숙반사에서 계속 지적당하다 보니까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래서는 절대 좋은 상담이 아니거든요. 몇 번 강조합니다. 상담시 절대 지적하지 마라. 내 방법대로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적극 홍해 준다. 하여튼 들으려는 용기가 있을 때 듣는다. 그런데 저는 이거 저도 정말 많은 누를 범했어요. 제 파트너 만나면 계속 뭔가 이거 뜯어고치려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불편해서 그리고 이분이 저희 그렇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결정해서 갔는데 스폰서 갔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파트너가 이미 결정하고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올 걸 굳이 그렇게 서로 불편하게 딱 상담 후에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 느낌이 중요한데 상담 후에 찝찝이 하고 다음에 스폰서가 전화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편해가지고 그런 건 좋은 상담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태 좋은 스폰서가 상담한다. 우리는 코치가 아닌 선수인 스폰서가 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같은 선수 입장에서 상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필드의 경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필드의 경험이 없이 책상에서 이론 가지고 상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범위해요. 현장에서 끊임없이 필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가 상담이 돼야 됩니다. 밖에 현장에서 있는 인간관계라든가 사업은 케이스 바이 정말 많은 일이 거든요. 항상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고 있는 스폰서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 의정을 정확히 읽어요. 서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상대방을 끌여야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리고 두 번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스폰서가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대부분 자기 방법대로 해요. 그런데 그것도 기다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사업에서 더 중요한 게 늦게 성장해도 안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 내 방법대로 틀렸다 지적하다 떠나갈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상담이라는 게 스킬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게 상담입니다.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요. 내적으로 많이 성장도 돼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웠고 어느 정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상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상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담을 되게 쉽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볍게 하는 경우도 많고 상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는 스폰서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내 바로 직부 스폰서뿐만 아니고 엄단이들 전체가 모든 스폰서들이 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한테 하나하나 자기 코드가 맞는 분하고 상담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복제라는 부분이 조금 이게 워낙 방법적인 예전에는 우선 사업할 때 워낙 방법이 없잖아요. 복제라는 게 대해서 엄청 강요가 됐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라 저 방법대로 해라 하지만 지금 방법적인 거는 유튜브에 들어가도 엄청 많게 많거든요. 노하우 하울한 방법 너무 많습니다. 복제라는 거는 실제 노인구한테 내방법대로 하라는 것보다도 저는 제가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배워서 가르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거는 배워서 가르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여주는 것. 5단계 다르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마치 운전을 배우듯이 내가 운전자를 잡고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운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한테 하게 지켜봐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그분이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게 이게 복제의 기본 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배워서 내가 행해서 해보고 나서 누군가한테 경험을 빌려주고 경험을 가이드하는 일이거든요. 배워서 가르치는 복제와 그게 축적이 되는 복제니까 이 사업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배워서 가르치고 그 한 사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한 사람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게 늘어나면서 계속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가르치는 건 상대방 눈높이에 맞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잘 익힐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게 이 사업의 가장 기본 행동 양식입니다. 우리가 늘 했던 게 있잖아요. 듣는 것에 10% 기억하고 보는 것에 50% 기억 말하는 것에 70% 기억 보고 듣고 말하고 참여하는 것은 90% 기억한다. 가르치는 과정이 내가 항상 좋은 모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할 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면서 내가 직접 지도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해보는 게 지켜보고 그리고 잘한다고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처럼 또 새로운 사람 가르치게 해주는 게 이 사업의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은 초기 시장이 아니고 분명히 성숙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많은 게 노하우건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오픈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숙시장에서는 초기 시장과 다른 분명히 경호수가 있어요. 첫 장기에는 운조화될 수도 있겠지만 성숙시장에서는 각자 자기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사업 플랜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 전문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하지만 전문가는 또 기회가 돼요. 성숙시장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은 애터미가 벌써 13년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미 플랫폼으로 넘어간 시장에 전문가가 대력 많이 하시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제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리더가 돼야 한다는가 이건 실제 이 사업의 크기는 조직의 성장이잖아요. 조직의 유통이잖아요. 그럼 이 리더의 크기에 따라서 그룹의 크기가 결정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성경 8단계 중에서 초기의 4단계 그리고 나머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의 복제 부분은 정말 리더들이 꼭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이 내용에 좀 간추려진 내용으로 자유그룹을 가이드하고 리더가 얼마나 성장되느냐 리더의 크기가 얼마나 본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되느냐 따라서 그 그룹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목표 정말 선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게 이거는 뭐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걸 얘기했듯이 특히 회장님 누누이 강조하는 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고자 하는 곳이 없는 데를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는지 반드시 선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왜 내가 이 시간에 주말에 연말에 내가 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하는지를 분명히 본인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부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단 없이 결의 없이 투자하고 행동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 박강을 회장님이 얘기하거든요. 결의의 부분 세 가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의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강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들 이 사업은 복지와 축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항상 내가 배우고 내가 행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치짐으로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이 됐을 때 크게 성장할 겁니다. 오늘 이런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연말에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리뷰해 보시고요. 그리고 2023년은 2020년은 분명히 다른 해입니다. 올해는 2023년은 지금 시간하고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거예요. 각자한테 그리고 저는 우리 그룹들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금의 애터미 사업의 골든타임이라고 정말 많은 게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도 못해 우리 아자몰에 제품 쏟아져 들어오는 거 보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정말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은 여기 계신 분 모든 사람들의 나의 해가 될 거라고 크게 한 번 본인 스스로 다짐하시고 내년에 우리 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크게 두 직급 이상 그렇게 성장하는 큰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시장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는데 우리 초기에 애터미 사업은 하기 힘들셨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를 내야 되는 때입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분 애터미 가지고 크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제는 크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트워크 이라고 그러면 경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상한 다단계 하셔가지고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시장이란 단어가 이제는 네트워크가 일반화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애터미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라도 해야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것을 선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애터미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 중에 리더십의 크기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크기를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로 다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 말씀 따라서 2023년 모두가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만큼 그 스폰사들이 가신 길을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총장님까지 가셨잖아요. 총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의 툴이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에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총장까지는 지금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내셔서 2023년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레시피 하나 얻는데요. 정말로 뭐 같은 레시피도 5천만 원씩 로얄지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총장까지 가는 대단한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꽁짜로 방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를 우리 이준석 총장님께 한 번 더 박수해 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 틀림없이 내년에는 다 두 집급씩 올라가 계실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또 내일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다음 파트너 사장님들께 전화하셔가지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